이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면허처럼 오토 차량, 즉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수동 변속기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자동 변속기 차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이 시험은 최근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 소형 화물차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 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